여기가 시데프라장 어? 어허... 이건 전공주... 이걸 그치할 줄 몰랐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MGP인지 MVP인지 뭔가 있었던 모델이고요 음성인식은 아니지만 화이트 노트가 다른 걸로 바뀌었고 저는 이거랑 똑같았고요 순정은 없었습니다 딱 문이랑 스틱 표시기 밖에 없었어요 아마... 고맙네요 어... 잠깐... 북스쿨닉스가 있네요 북스쿨닉스 북스쿨닉스 북스로 칠칭 칠칭 없고요 이는 또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